저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사포로? 사포로? 사포로, 사포로? 아무튼...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J.C.C.의 커뮤니케이션 센터 J.C.C.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촬영을 미니 뮤직비디오? 뭐라고 할까? 커버 프로젝트 커버 프로젝트 그 사람은 안녕! 어떤 노래 부를까요? 아이유 선배님의 이름에게 라는 노래 제가 Jani 형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원하는 약간 그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형한테 좀 말을 할게요 네, 오케이! 원하는 길이 타이밍이나 그런 거는 상관없고 앵글 구도는 일단 눈이 많은 데서 찍으니까 눈 전체가 보이는 풍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눈이 다 보이는 눈이 다 보이고 제 전신하고 눈이 다 보이는 풍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상반신만 나오는 구독 그리고 또 클로즈업 클로즈업 뭐 그냥 뭐 심플하네 네, 근데 예쁘게 잘 영호 형이 담아주겠죠? 당연히 제 계획이 또 있어요 오케이 제가 에어팟을 하나 샀잖아요 예스 그래서 나 한쪽 끼고 형 한쪽 끼고 음악 틀고 그 형도 느껴야 되잖아 아, 그치 느껴야 되니까 이렇게 한쪽씩 끼고 촬영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네 그래 그래, 우리는 이 영상으로 누가 보셨을까 그래서 System 여러분들은 Saporo를 보냈어요 제가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잘해볼거에요 왜냐면 그게 중요해요 맞나요? 네 맞나요? 네 네 여러분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여러분이 볼 수 있을지 네 여러분이 스노우보드예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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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세트야 봐봐 스키 곳 마운틴 예 예 우리 케이블카 여기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가면 되요 ребята 확인해봐 체크 저희는 케이블카로 케이블카를 입고 있어요 가사입니다. We're going up! We're on the wing.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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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Wow. Check it. 여기 진짜.. 한국에서도. 와 저기 진짜 예쁘다. It would have been a bit nice here. But the windows were a little cleaner. 진짜 어렸을 때 성인 갔을 때 그 케이블 갔다니 엄청. 그쪽이야. 그쪽으로 가면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그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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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면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형의 디렉션에 따라할게. 형의 디렉션에 따라할게. 형의 디렉션에 따라할게. 형의 디렉션에 따라할게. 처음 부터. 롤링. 롤링. 추워. 액션. 롤링. 뮤직. 스테이크! 미안한데 음악을... 음악 액션! 연휴plicating 부분은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눈이 너무 빨개요 우리 눈이 너무 빨개요 우리 눈이 너무 빨개요 우리 손이 너무 빨개요 저희는 커버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저희는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대박이에요 약간 그림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개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밝고 눈이 너무 밝고 여기가 너무 밝혀요 여기가 너무 밝혀요 모두 잘 될 것 같아요 도형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자팸 감사합니다. 비디오가 곧 출연할 수 있음. 아마 이미 출연할 수 있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팸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팸!